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분 메시지 십자가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 이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생활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마음도 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적 예배, 생활 예배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돈과 건강은 물론 눈과 입과 귀 등 육신적인 쾌락을 위하여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몽해를 배우고 익혀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마음의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